오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가수 성시경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라딕의 황태자 성시경은 밸런타인데이 당일인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중구 호아마트홀에서 마이 퍼니 밸런타인이란 제목으로 콘서트를 합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사랑하는 남녀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며 성시경은 4집 앨범 정규 공연의 의미를 가진 이번 무대를 위해 성곡에서부터 무대 연출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